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역대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보시는 끝나는 분도 계시지만 사전 투표자 수에 비례해 가지고 위조 사전 투표자 수가 제조, 생산, 투입되기 때문에 방어선, 탄핵 방어선, 개은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나 이렇게 다 보도를 하지만 제 눈에는 그냥 다 쇼처럼 보이는 겁니다. 기자 수준이 국민들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비리, 범죄자 규부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죠. 2020년도 4.15 총선보다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사전 투표자 수가 많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뭘 뜻한 겁니까? 그러니까 4.15 총선 수준의 사전 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이번도 비슷한 최소한 비슷한 그런 성적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반복하는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사전 투표를 만지는 방법은 실제 사전 투표장에 오신 투표자보다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려가지고 뻥튀기해가지고 실제와 발표사의 차이만큼을 특정 정당 후보와 함께 넣어주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 국민에게 발표한 공직선거의 최종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모두 다 부풀리는데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 규칙을 모두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냈다는 것은 조작을 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는 50%가 디지털이고 50%가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전산 조작을 가지고 표를 부풀리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종이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고민이 전산 조작은 쉬운데 종이 투표지를 투입해서 투입하는 것이 굉장히 골치를 앓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버텨 가지고 결국 승리한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용지에 인쇄해서 사용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시켜서 결국은 선관위가 승리를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날로그 조작 총조작의 50%를 차지하는 아날로그 조작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이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디지털 조작의 가장 큰 도구는 국민들이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를 모르게 하고 원하는 만큼 부풀릴 수 있는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철두철미하게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게 제도를 만든 겁니다.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그것을 여러분들 극복하기 위해서 한 유튜브께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다가 여러분들 감옥에 간 겁니다. 몰래카메라의 용도나 목표랑은 딴 거 아닙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매 사람이 왔느냐 그걸 측정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번 5일과 6일에 많이 드러난 것이 전국 각지에 이런 부정선거 방지대에 소속되고 또 일부는 그냥 혼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개수한 실제 사전투표율과 모니터 투표 사전투표소의 모니터 컴퓨터 화면상에 등장한 발표 사전투표소가 다른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한 곳도 실제 사전투표소가 많은 경우는 없는 겁니다. 항상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실제 사전투표소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발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위해 가지고 역대 선거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속도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2022년 4년도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거는 뭔가 하니까 특별하고 새로운 일이 아니고 사전투표가 본격화된 20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역대 선거는 4년 터울로 10% 이렇게 이름들 비약적으로 그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될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기 위해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 사전투표장에 오시지 않은 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못 처해서 계속해서 시간에 맞춰 가지고 표시 안 나게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보게 되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색깔별로 보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비교하신 데 좋을 겁니다. 일단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 12.19% 사전투표율 2020년도 4.15 총선 사전투표율 26.69% 이번에 31.2%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뭐 이거에 4년마다 이렇게 10% 단위로 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1.49% 2018년 지방선거 20.14%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20.62% 20.62%는 윤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본 경우죠. 대통령 선거 2017년도에 사전투표율 26.06% 2022년도 36.93% 다음에 20.27년도에는 또 더 뻥 뛰겠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게 결국은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 호떡장수의 떡반죽 만들기 위해가 떡반죽이 필요한 겁니다. 떡반죽이 바로 뭔가 아니까 이렇게 부풀려서 사전투표율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걸 보게 되면 이번에도 야무지게 이 양반들이 좌적하겠구나. 그래서 개헌선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19% 26.69% 31.2%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좀 여러분 딱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사전투표 사회가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낫습니다. 2020년도 선관위 의식조사는 사전투표율이 26.7%로 전망을 했고 그리고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확정 사전투표율이 26.69%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시작되기 직전에 제 방송을 통해서 방송한 내용은 2024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식조사를 발표한 42.70% 1,890만 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일어날 일과 2024년 총선 결과를 전망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식조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그노 클린 선거신민핸도의 공동대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롤 용지를 입찰받은 그 총량을 가지고 80%가 1,813만 표니까 이번 2024년 총선은 대략 사전투표율이 41.12%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직전에 발표한 의식조사를 42.70%라고 이용했고 오그노 대표는 롤 용지를 가지고 41.12%를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최종 사전투표율 확정수치가 31.2%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사전투표 자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나가시면 안심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1,800만 표 정도를 왜 사전투표자수를 못 만들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속구리 파문이 터졌지 않습니까 속구리 파문이 터지고 난 다음에 당일 그 이후에 조금 사전투표를 만지는 일이 조금 의식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1일 차에서 많이 발각이 된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자수가 부풀린다는 것을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은 원래 그 사람들은 의식조사대로 40%대를 할 의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추론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제대로 많이 못 만드는 겁니다. 많이 못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예상을 하고 그리고 제야 전문가 이야기도 기대한 만큼 사전투표지수를 많이 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틀 전에 봤던 그런 사전투표일 예상치 42.70% 선거관리위원회 의식조사에 기반을 둔 1890만 표보다 적은 1381만 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안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안심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는 부분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한 600만 표 정도를 못 집어넣었을까 그건 제가 볼 때는 600만 표가 안 들어간 겁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그게 아마 1일차에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일이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사전투표자보다 더 많다. 이런 보도가 이런 답지하면서 이런 소식이 답지하면서 표를 집어넣는 사람들이 좀 위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론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사전투표일이 40%대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보시게 되면 역대 선거 사전투표일을 보시게 되면 총선은 2016년도에 12.19% 2020년도에 26.7% 그리고 2023년도에 31.2%인 겁니다. 예상치는 42.170%였는데 31.20%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2.19% 26.7% 31.2% 어쨌든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표를 많이 만질 수가 있는 거죠. 총선은 여전히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1,381만 표가 아니고 1,385만 표입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이 확연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2016년 총선에 비례해서 사전투표자 수가 130% 더 늘어난 겁니다. 1.3배 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504만 명이 1,160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2016년 총선에 배해가지고 무려 2.2배가 늘어난 겁니다. 504만 명이 1,620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2024년 총선은 뭐냐 1,385만 명입니다. 약 174% 정도 늘어난 겁니다. 2016년에 배해가지고. 비교적 조작 정도가 낮았던 선거가 2016년 총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표를 만질 수 있는 그 토대를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러면 표를 대략 얼마 정도 집어넣냐 사전투표를 특정정당 후보한테 얼마나 밀어줬나 이것도 추계가 다 가능한 거죠. 그 추계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공직선거 사전투표일 부풀리하고 유령 사전투표자 투입 추정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 이재명 후보안께 240만 표를 더해준 겁니다. 그래도 윤 후보가 24만 7077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이 더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일은 31.49%로 추정되는데 그거를 36.93%로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수의 5.44%만큼 부풀린 다음에 240만 표를 조성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 네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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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2020년도 4.15 총선을 얼마나 집어넣냐 293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293만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이 20.02% 그리고 발표 사전투표율이 26.69% 사전투표율을 6.67%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려가지고 선거인수 4,3994만 4,399만 명 가운데서 6.67%인 294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전국에 294만 표 가운데서도 서울의 49개 지역구는 대부분 1만 5천 표 전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1만 5천 표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하게 되면 정확하다면 동작을 해 나경훈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판사 출신 이수진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1만 6천 표 정도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1만 6천 표 정도를 집어넣게 되면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 강남 6개 지역을 빼기하고 전표를 했습니다. 딱 한 대 권영세 후보가 용산구에서 2,300표 차이로 이겼을 겁니다. 그 외 전부가 다 진 겁니다. 오세훈 후보 지상욱 후보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이준석도 올랐지 않습니까 건수한 차로 이겼죠. 한 2천 표 차이로. 그런데 만 표 정도 사전 투표에 집어넣어 주니까 서울 집권역에서 지상욱 후보처럼 당일 투표에서 52%를 얻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낙선이 된 거죠. 54% 이상 정도 얻어야 당선되는데 당일 투표에서 54%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낙선이 된 겁니다. 이 2020년도 4.15 총선 보다 이번에 더 조작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1차 방어선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어떻게 40% 정도까지 육박할 거를 생각했는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화끈하게 할 거다. 어마어마하게 화끈하게 할 거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로 사전 투표장이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대표를 시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40%가 아니고 31%가 나왔단 말이죠. 그 31%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본래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대성을 해야 되는 거죠. 대성을 하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대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전 투표율이 40% 정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본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조사의 42%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막 여기저기서 뭐죠 울산 남구 신정일동에서도 여러분들 밝혀지고 성북구에서 밝혀지고 대구 중남구에서도 밝혀지고 그래가 여러분들 이 양반들이 좀 쫄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입하는 것을 많이 낮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 내용은 그냥 아직은 여러분들 그냥 메모니까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람 좀 더 다듬어 가지고 완성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야 전문가 여러분 급히 작업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번에 공박사는 40% 정도 그리고 선관위의 의식조사는 분명히 42%까지 나올 걸로 봤는데 그게 2020년 4.15 총선에는 선관위 발표 의식조사하고 최종 사전 투표율에 딱 맞아뜨렸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a는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훔칠 계획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세 장 가운데 두 장은 진짜고 한 장은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 수 가운데 42.70%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 투표자 수가 1,890만 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1,890만 명 가운데 가짜가 3분의 1이니까 630만 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30만 표를 집어넣으려면 하루 이틀 사이에 12시간 12시간씩 여러분들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게 되면 24시간 24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에 계속 맥시멈으로 표를 계속 집어넣으려면 시간당 26만 2605표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 전산을 통해 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시간당으로 환산하게 되면 선거인 수 균형으로 0.59%입니다. 그걸 24시간 곱하게 되면 선거 인수로 14.23%입니다. 14.23%만큼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이 워낙 지금 이제 완전히 대승해야 그냥 판세를 엎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딱 까보니까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여러분들 낮아진 겁니다. 그럼 선거인 수에서 31.28%면 사전투표자 수가 1385만 명을 줄어드는 겁니다.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한 600만 표가 예를 들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짜 표로 투입해야 될 것이 얼마인 거 아니까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니까 진짜고 투표장에 오신 분이고. 그러면 461만 표가 되는 겁니다. 461만 표를 시간당 계산 24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119만 2372표가 됩니다. 시간당 19만 표를 선거인 수 균형으로 한산하게 되면 시간당 0.43%가 됩니다. 그걸 24시간 곱하게 되면 10.43% 됩니다. 사전투표를 10.43%만큼 부풀린 것이 바로 461만 표인 겁니다. 원래는 14.23%만큼 부풀려 가지고 630만 표를 집어넣을 계획을 가졌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전투표를 10.43%만큼 부풀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했던 위조 사전투표자 수는 630만 표였는데 실제로 이번에 여러분들 들어간 것은 461만 표가 들어간 겁니다. 여전히 461만 표가 추가된 겁니다. 얼마를 여러분들 못 넣느냐 168만 표를 못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예상하고 제야 전문가도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이번에 아침부터 1일차 아침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방송에 발표 사전투표수가 부풀려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속구리 파문 때처럼 원래 계획을 긴급하게 이 사람들이 수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여러분들 이번에 얼마 정도를 위조 사전투표소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 아니까 선관위가 바로 사전투표일 직전에 발표하는 의식조사에 그대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의식조사는 42.70%였으니까 그러면 630만 표를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31.28%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서 작전개혁을 수정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같은 내용을 오건우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롤용지 구매계획대로면 1813만 명입니다. 전남만 41.19%로 원래 선관위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자유애국시민들의 거부로 대규모 사전투표지 부풀리기에 실패했습니다. 전국이 전남 수준이면 선관위 목표지대로 충분히 1813만 표를 달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시민들의 저항으로 선관위의 원래 목표치 달성이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가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전산 조작은 끝난 거고 다음에 아날로그 조작이 d를 따르겠죠. 디지털 조작 50%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후속 조치로 종이 투표지를 투입해야겠죠. 그게 4박 5일 사이에 개표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일어나겠죠. 그래서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지금 페이스북에 많은 그런 경고 메시지가 있죠. 선관위 주변에 탑차 이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즉시 알려달라고 하는 여러분들 전산 조작과 종이 투표지 투입 디지털 조작 50% 아날로그 조작 50% 디지털 조작 50%는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 양일간 완결이 됐고 지금부터는 이제 표를 쑤셔 넣는 작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4일간 개표소와 선관위 사무실의 인근 택배 탑자 추적과 제보가 시급합니다. 심야와 새벽에 개표소 인근에서 얼정근한 택배 탑자 사진을 찍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 선거 시민행동 문자 제보 010-7616-4554 4-553인지 4-553 두 개 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되는 거죠. 오근호 대표 페이스북이 지금 잘 떠질 않는데 혹시 이걸 또 차단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되는 거죠. 원래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러분들 수준으로 딱 조작하니까 깔끔하게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대성으로 그리고 윤 대통령이나 아무나 찍소리 못했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이번에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좀 줄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31%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에 이 발표 사전투표자 수나 이런 걸 부풀린 것처럼 결정적인 현장에 여러분들 그냥 걸려들게 되면 또 한국 사람들이 우욱하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쪽도 좀 긴장을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